OCI 어느 시점 매수가 가능할까요? 라고 하셨는데 OCI 같은 종목들은 좀 참 애매하긴 하죠 참 애매하긴 한데 OCI 잠시만요 OCI 같은 종목들은 결국엔 태양광 쪽에 좀 많이 물려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화면을 아마 같이 보고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첨부 종목이랑 똑같이요 일단은 이 종목은 지금 전형적인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락 추세라고 보시면 되고요 제가 지금 이 평선을 좀 진하게는 못해드렸는데 이 평선이 위쪽에 다 있는 말 그대로 역배열 속에서 계속해서 밑으로 떨어지는 바닥을 아직 잡을 수 없는 그런 종목이라고 보여집니다 더군다나 지금 위쪽에 12만원 자리에서 사셔가지고 좀 오랫동안 물려있는 걸로 보여지는데요 이 종목은 바닥 잡을 때까지 좀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기다려야 될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건 12만원 근처에서 비중이 10% 넘지 않는다는 건 천만다행이라고 보여지고요 종목 자체는 바닥을 7만원에 잡을지 8만원에 잡을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OCI라는 재료는요 태양광 패널 태양광 쪽은 전 신재생 에너지 쪽 풍력 쪽이랑 원자력 쪽은 나쁘지 않다라고 보여지는데 특히나 태양광 쪽은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중국 쪽에 대해서 어쨌든 저가 공세에 굉장히 취약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요 기술적인 반등이 있을 때 좀 나아줘야 된다라고 보여지고요 이 종목은 바닥을 잡을 때 다시 한번 유튜브 상담을 올려주시던지 다시 한번 전화를 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지금 자리 8만원 자리에서 지금 자리를 잡았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8만원 깨고 7만원 6만원까지도 내려갈 수 있는 종목이다 아직은 조금 더 지켜보자는 의견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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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